네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.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디탱매드입니다. 종목 코드번호 2066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연지 2020년 8월 4일 오후 2시 5분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. 자 바디탱매드가 아래꼬리가 쭉 나오더니 다시 한번 그 꼬리를 올려댑니다. 자 바디탱매드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했어요. 언제 매매했냐? 저도 이때 참 무모했죠. 왜냐하면 바디탱매드라는 회사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상한가에 들어가버렸어요. 자 22,000원 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제가? 자 그래서 물론 내려가면 안팝니다. 저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물론 한 요정도에서 며칠만에 팔고 나왔긴 한데 자 이 바디탱매드라는 종목이 지금까지의 이 움직임을 살펴보면 너무나 대단합니다. 이 바디탱매드 어디까지 갈까요? 저는 이제 이 바디탱매드를 할 때 제가 AP투자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. 자 거기서 제가 바디탱매드 제가 2만원대 목표가 1차 목표가가 2만원이었는데 금방 와버렸어요. 그래서 목표가를 수정했어요. 3만원으로 자 3만원으로 수정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의 횡복 끝에 내려가버립니다. 자 그런데 잘 지금까지 뭐 저 한번 보시면 이제 제 영상 그때부터 이랬을 때도 그렇지만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보시죠. 그래서 오랫동안 잘 가지고 계신 것 있다고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바디탱매드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자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.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됐어요. 유지가 안되고 그게 떨어집니다. 결국엔 1차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. 그리고 1차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가 또 이렇게 구를 파고 내려갑니다. 자 이렇게까지 모아지었던 이 바디탱매드의 힘이 얼마나 좋을까요? 이게 과거에 시가총액이 1조 2조까지 갔던 종목이에요. 1조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에요. 보시면 이제 액면 병합하기 전에도 3만원이 넘었던 종목이고 자 이 전에는 뭐 7만원 굉장히 크게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봐요. 자 바디탱매드가 지금 주봉으로만 봐도 1차 상승 이후에 이런 저점을 거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이후에 행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과정. 자 무섭습니다. 언제까지 올라갈지.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래량을 죽이면서 왔어요. 이제 바디탱매드가 진단키트에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디탱매드라는 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뭐 이 지금 이게 분석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늘고 있지만 아직 예상치가 없죠. 그만큼 작년에도 충분히 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 됐어요. 특히 2분기에도 아직 자 결국에는 이런 종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 준비된 종목에 준비된 재료가 가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 거래량을 죽이면서 모아오면서 차트를 잘 형성했다. 이 오랫동안 이렇게 소외를 만들고 올라간다면 이 소외에서 같이 타고 있는 개미가 얼마나 될까요?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젠, EDGC, 랩지노믹스, 수젠택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갈 종목을 뽑아야 됩니다. 바디탱매드 지금 수급이 아주 천천히, 천주, 이천주, 세력이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을 천천히 올려대고 있어요. 자 이런 지금 바디탱매드 제가 움직임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탱매드 같은 종목은 제가 중간에도 한 번 한 번씩 찍었던 종목이고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무섭게 올라가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. 그래서 바디탱매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설정했던 목표가 3만원까지 한 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이런 지금 차트상 한 번 크게 급등이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.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